안녕하세요. 샤랄라가 샤방샤방을 입고 왔죠. 여러분 샤랄라는 음악소녀기 때문에 늘 공주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합니다. 이제는 날씨가 더우니까 여자분들이 원피스 입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죠. 특히 샤랄라는 치마를 좋아해요. 샤랄라는 솔직히 연주는 그저 그저 중급이에요. 그렇지만 음악의 노래에 늘 푹 빠져서 연주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의상도 많이 신경을 쓴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은 홍삼태료의 기도 엄숙한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노래를 가수분들이 남성분들이 하는 노래죠. 그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이 노래는 너무 기억에 남아요. 이 노래 오늘은 선곡에 왔습니다. 이 노래는 너무 좋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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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멋진 노래입니다